안녕하세요. 가봄TV입니다. 오늘은 제주 서귀포시에 위치한 달가든하우스 안성을 소개하겠습니다. 달가든하우스 안성은 최고급 다운하우스로 자연과 조화를 중요시하는 철학으로 태어난 건축물입니다. 산방산과 바다뷰, 형제섬이 보이는 최고의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제주국제공항에서 차로 40분 거리에 있는데요. 제주 영역교육도시 안은 5km 내에 있고 10분 거리 내에 생활 인프라가 부축되어 있어서 편리한 생활을 제공합니다. 단지는 총 9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세대는 2층 교모로 1층에는 거실과 주방, 서브존이 있고 2층에는 마스터존과 멀티룸이 있습니다. 그럼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출입문은 높이가 3.3m로 웅장한 느낌을 줍니다. 달가든하우스의 1층 거실입니다. 3.5m의 높은 청구와 심플하고 세련된 디자인, 색감을 자랑하는데요. 거실 정면 창호는 3.3m로 설치해 시원한 자연을 집안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다이닝룸은 거실과 주방 중앙에 오픈되어 있어서 뛰어난 개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방은 한셈 넥서스에서 시공한 최고급 주방 가구와 데이코, 밀레, 디트리스 등 명품 주방 가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넉넉한 수납 공간을 제공합니다. 달가든하우스는 집안에서도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중정가 정원이 4곳 있는데요. 취향에 따라 4계절을 담을 수 있는 멋진 공간입니다. 거실 앞 테라스는 데크를 깔아 활용도를 높이고 아름다운 정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탁 트인 공간에서 바베큐 파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수영장은 따뜻한 물이 나오는 온수풀장으로 야외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구조로 사생활을 보호하는 프라이빗한 수영장입니다. 1층에 있는 두 개의 침실은 책상과 붙박이장 넉넉한 수납 공간을 제공합니다. 또한 테라스 정원이 있어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공간입니다. 첫 번째 서브롬과 동일한 구조의 두 번째 서브롬은 욕실이 함께 배치되어 있어서 주니어룸 또는 게스트룸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스터 존은 독립된 공간 설계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마스터 룸에는 친환경 페인트와 원목 마루가 시공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존 드레스룸에는 넥서스 가구가 설치되어 있어서 넉넉한 수납 공간을 제공하며 삼성 에어드레스가 빌트인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존에 위치한 욕실입니다. 욕실에는 욕조가 설치되어 있으며 반신욕을 즐기면서 삼방삼 뷰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2층에 위치한 서재입니다. 서재를 중심으로 양쪽에는 통유리로 설계된 멀티룸이 있습니다. 각 멀티룸은 나이프 스타일과 컨셉에 따라 영화관이나 홈카페로 꾸밀 수 있습니다. 폴딩 도어로 공간 활용이 우수하며 개방감이 좋습니다. 달가든 하우스 안성은 단지 내 공원을 만들어 입주민의 안성에 날락한 휴식 공간과 넓은 주차 공간을 제공합니다. 다수의 cctv와 경비원이 상주하고 있어 안전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담은 제주 최고급 타운하우스 달가든 하우스 자연과 함께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제주 라이프를 누려보세요. 달가든 하우스 안성은 현재 분양 중입니다. 자세한 분양 상담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 연락처를 확인해주세요. 오늘도 영상을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